서울시가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, 재은둔을 막는 체계적인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갑니다. 서울시는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5년간 4,5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콜센터를 만들고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동행밥상 확대, 일상 속 활력을 통한 외로움 예방 정책인 365 서울챌린지 등 7대 핵심 과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7월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은 전국 첫 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.